한국 기독교 연합이 신임 교단장과 총무의 취임 감사의 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은 새 교단장과 총무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도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응을 선도하며 한화됨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나라와 남북통일, 민족의 보금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 능력으로 한국교회의 화목을 이끌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연합은 2012년 창립됐으며 39개 교단, 10개 단체가 소속된 교회연합단체입니다. 이번 취임 감사 예배엔 예장통합 미명석 총회장, 예성 윤기순 총회장, 예장개혁개신 박만수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